안녕하세요 썰남쥐입니다. 오늘은 구피의 최고의 영양식인 실지렁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실지렁이를 먹이고 또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실지렁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채널 고정해주세요. 우리는 구피를 건강하고 크게 키우기 위해 생먹이를 먹이곤 합니다. 그 생먹이의 대표적인 것이 브라인 슈림프와 실지렁이 그리고 물벼룩 등이 있습니다. 브라인 슈림프는 제 채널에서 자주 소개시켜 드렸으니 잘 아실테고 오늘은 실지렁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지렁이는 오염된 화천이나 퇴적물이 많이 쌓인 곳 등 사급수에서 서식하는 생물입니다. 지렁이들이 다들 그렇듯 퇴적물을 먹어서 비료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생물입니다. 하지만 서식하는 곳이 사급수의 더러운 곳이 대부분인지라 많은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단점을 극복한 사람만 열대어에게 먹여야 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생먹이입니다. 그럼 실지렁이를 먹였을 때의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지렁이는 고단백을 함유하고 있고 살아있는 생먹이입니다. 생먹이의 특성상 열대어가 먹었을 때 빨리 소화를 시킬 수 있고 그만큼 영양분 흡수가 빠릅니다. 또 소화 시간이 짧은 만큼 여러 번 피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렁이를 먹였을 때 열대어를 빨리 살찌게 하고 성장을 빠르게 하며 산란 촉진에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 열대어의 빵, 그러니까 크기를 크고 튼실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실지렁이를 먹여서 키운다면 3개월 만에 성어만큼 키울 정도로 성장이 빠른 대표적인 고단백 생먹이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열대어 매니아 사이에서는 자주 먹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 뒤에 어마어마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실지렁이는 열대어가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외부 기생충을 가지고 알 형태로 전파하며 세균성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실지렁이의 배설물로 인해 수질을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실지렁이 잘못 먹여서 열대어 몰살하기도 하고 물이 깨져서 다시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배마른 병에 걸려서 집단 폐사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열대어 먹이를 소개하고 추천했지만 정말 이 실지렁이만큼은 절대 절대 추천하고 따라하십시오라는 말을 감히 못할 정도의 먹이입니다. 그래도 먹여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제가 직접 구매하고 어떤 식으로 세척을 하고 어떤 식의 검역을 해야 하는지 급여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절대 따라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정도의 정보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큰 수족관이 있어 직접 방문하여 구매를 합니다. 그것도 최소의 양만 딱 그날만 먹이거나 남는 건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요. 자 이 정도가 실지렁이 30g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성어 몇백 마리를 며칠 정도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사급수에 오염된 곳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라 수족관에서 이미 여러 번 세척 후에 판매를 하지만 더러운 물이나 이물질, 그리고 분비물과 배설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구입하신 후에 집에서 세척을 하셔야 합니다. 세척하는 방법으로는 수돗물을 이용하시되 뜨거운 물이 아닌 찬물로 세척을 해야 합니다. 개체 자체가 엄청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도 화상을 입거나 삶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찬물로 세척을 해야 하고 이렇게 넓고 깊은 용기를 이용해서 샤워기를 찬물로 세게 틀면서 뭉쳐있는 실지렁이들이 회전하면서 서로 떨어지게 합니다. 한 방향으로 물줄기를 보내면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엉켜있던 지렁이들이 풀어지고 사이사이에 있는 이물질과 더러운 것들이 세척이 됩니다. 잠시 가만히 놔두면 이물질과 죽은 사체들이 떠오르는데 이때 건져내거나 하셔도 됩니다. 지렁이들이 가라앉고 다시 서로 뭉치기 시작하면 그때 물을 따라버리면서 뭉쳐있지 않은 실지렁이는 건강하지 않거나 죽은 거라 생각하시고 과감히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해주셔서 이물질이나 죽은 사체들을 다 걸러줄 때까지 정말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 큰 지렁이가 보이면 스포이드나 핀셋으로 걸러주셔도 좋습니다. 세척 후에는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역의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백전병 약으로 검역하는 방법과 프라지콘텔로 검역하는 방법 그리고 엘바진을 이용해서 곰팡이성 질병과 세균성 질병을 검역하는 방법 그리고 기생충 검역을 위해 옴니코어산을 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본인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엘바진을 이용해서 백전병과 곰팡이성 질병, 세균성 질병에 대한 검역을 하겠습니다. 세척된 실지렁이에 엘바진을 넣고 10분 정도 엘바진이 흡수하게 합니다. 이때 일제 엘바진이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일제 엘바진이 없어 골든엘바진을 사용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고 다시 두세 번 세척을 해줘서 약물과 오염물질을 세척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설탕이나 우유를 먹여서 뱃속에 있는 이물질을 다 배설하게 만드는 방법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과정은 잘하지 않습니다. 설탕을 먹였든 안 먹였든 대략 3, 4시간을 방치해줘야 합니다. 실지렁이가 먹고 소화시키는데 약 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먹은 약품이나 우유나 설탕 등의 영양분을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면서 다시 더러워졌을 실지렁이들을 세척해줘야 합니다. 여러 번 세척하면 모든 세척과 검역의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급여를 해보겠습니다. 급여할 때는 이러한 실지렁이 급여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걸 물에 끼워놓고 실지렁이를 이렇게 채워놓으면 얼마 안 있어 열대어들이 신나게 실지렁이를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료들은 먹어도 바로 효과가 안 보이는데 실지렁이는 먹으면서 바로 살지는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흡수도 빠르고 잘 먹습니다. 실지렁이 급여 후에는 옴니쿠어산을 살포해서 기생충을 예방하고 또 물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수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급여하고 남는 거는 찬물에 보관하거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면 되는데 저는 남는 거는 과감하게 다 버립니다.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 먹이인데 하루 더 방치했다가 죽은 실지렁이 먹이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폐기 처분합니다. 자 오늘은 실지렁이 장단점과 세척법 그리고 검역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지렁이와 같은 생먹이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좋은 효과로는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나쁜 효과로는 열대여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섣불리 도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누가 실지렁이 좋다더라 먹여라 하는 말만 믿고 무조건 먹이지 마시고 장점과 단점, 특히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시고 본인이 컨트롤 가능할 때 하실지 그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실지렁이에 대해 물으신다면 저는 무조건 먹이지 마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방법론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어쨌건 어느 누구도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고 아래에 댓글로 많은 질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물생활 하세요.